올해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타할라스 사무총장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 평균기온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2도 올라간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할라스 사무총장은 기온상승은 지난해와 올해 강력했던 엘리뉴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당시 최고 섭씨 2도보다 낮게 가능하면 1.5도 수준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에 비춰볼 때 경계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밝혔습니다.